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요새 슬슬 다시 조폭 연료설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선을 굽고 있지만 과거 이재명 지사의 행적들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번에 지적되고 있는 사실을 보면 과거 이재명은 조폭을 변호한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조폭인 줄 모르고 변호를 했다고 해명을 했지만 알고 보니까 같은 사람을 두 번이나 변호를 함으로써 이재명 지사가 조폭을 변호해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지사는 2007년 3월 달에 성남 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을 하던 중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성남국제마피아파 60명을 집단폭행 등의 혐의로 검거해가지고 기소한 사건에서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두 명의 변호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리고 과거에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가 2018년도에 이와 같은 사실을 보도했을 때 이재명은 자신이 변호를 맡은 사건의 의뢰인이 조폭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이야기했고 가족들이 와가지고 선량한 시민인데 억울하게 잡혀있으니까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해가지고 사건을 수임한 것뿐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재명은 만약에 정말로 조폭이 아닌데 조폭으로 기소가 됐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세상 사람들이 왜 그걸 했느냐라고 물으면 내가 생각하는 억울함 없는 사회를 위해서 이 억울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내칠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면서 과거 자신이 조폭을 변호한 거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언론이라든가 법조계에 따르면 과연 이재명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조폭이었던 것을 모를 수가 있겠는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니 2007년 3월 달에 이재명이 변호를 맡았던 국제 마피아파 조직원 2명 가운데 한 명인 행동대원 김씨에게는 이미 조폭 활동 중에서 폭행죄로 기소가 되어가지고 진영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 확정이 되었던 정과가 있었던 사람이며 2007년 8월 달에 김씨는 이재명 이사가 변호한 사건에서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진영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또다시 선고받았는데요. 이렇게 이재명 이사가 변호를 맡았던 사건에 의뢰인의 정과에 대해서 확정된 정과가 있는데 이거를 변호를 맡았던 이재명이 몰랐던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100번 양보해가지고 가끔가다 의뢰인 중에는 의뢰를 맡기면서도 자신에게 이로운 사실이든 불리한 사실이든 모든 것을 변호사한테 이야기하고 재판을 맡기는 것이 맞지만 본인의 정과라든가 좀 껄끄러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싫어가지고 말을 안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이거를 모를 수 있을 가능성 역시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니 이재명이 이 사람에 대해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변호를 맡았다는 것인데요. 2007년 8월 달에 이재명이 변호한 사건에서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유죄를 받고도 한 달 뒤인 2007년 9월 달에 또 다른 사건으로도 기소가 되었는데 이 사건의 변호를 또다시 이재명이 맡았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이재명이 이 사람에 대해서 조폭이었다는 것을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고 100번 양보해서 한 번은 몰랐다라고 치더라도 첫 번째 재판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 드러났을 텐데 그걸 알면서도 또 다른 사건을 맡았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조폭이든지 말든지 그냥 이재명이 사건 수임을 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왜 이재명 기사를 두고 유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유능하다라는 프레임을 짜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무슨 사건만 터지면 자기는 몰랐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조폭인지도 모르고 변호를 하고 유동규씨가 뒷군영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해가지고 뒤통수 치는지도 모르고 대장동 사업을 설계를 하고 그런데도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은 유능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앞뒤가 맞는 이야기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뭐 이러한 지적이 나오니까 이재명 측에서는 폭력사건의 피의자가 모두 다 조폭은 아니며 변호인은 의뢰인의 발언을 신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재명 지사는 피의자가 조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음이 자명하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근데 이게 법조인 입에서 나올 수가 있는 말입니까? 아니 이미 확전된 정과가 있는데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데 본인은 조폭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건을 수임을 하면은 이 사람이 조폭이 아닌 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살인범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건을 수임하면은 살인범이 아닌 게 되겠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조카의 이 살인사건 관련해서도 변호를 맡기도 했습니다. 이게 진짜로 끔찍한 사건인데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에다가 이재명 조카 관련된 이 사건도 한번 좀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아무튼 이재명 측에서는 조폭하고 연류설에 대해서 말이 안된다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어쨌든 사실관계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국민들은 누구의 말이 사실일지 알아서 판단을 하시겠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지사는 본인이 한 발언에 대해서 말 바꾸기 논란도 일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은 지난 국감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실무진의 초과 이익 환수 조항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해명을 했고 이에 대해서 법조계라든가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기사가 한 발언은 정면으로 배임 혐의에 걸리는 발언이라고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재명 측에서는 논란이 일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가지고 말을 바꾸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소식을 보면 지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쟁점은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해 가지고 민간의 과도한 이익을 몰아든 초과 이익 환수 조항에 삭제가 이재명이 관여했는지 배임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질의에서 이재명 후보는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것이 아니라 추가하자라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것이 팩트다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에 이와 같은 답변에 대해서 야당 측에서는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이 과도하게 몰릴 수 있다는 실무진의 요구를 반려한 주체는 이재명이라고 해석을 했고 당시 국민의힘의 박완수 의원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가 되었는데 이익 배분은 도시 개발의 핵심 사항이어가지고 시장님에게 보고가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서 행위 주체를 이재명 후보로 특정을 해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와 같은 질문이 나왔을 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이재명 본인이 답변을 하면 이재명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밖에 해석할 여지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재명의 이와 같은 답변에 대해서 이거는 배임 혐의를 이재명이 정면으로 인정을 한 발언이라는 이런 지적이 쏟아지니까 이재명 측에서는 해명을 내놓았는데 이재명 후보 본인이 실무진의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직접 반려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당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그랬다는 의미로 발언을 한 것이라고 반박을 했고 이재명 측의 이러한 해명은 이재명이 관찰차의 입장에서 도시공사 내부의 보고 라인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객관적으로 전달한 것이지 이재명 본인이 관여했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재명 측에서 이와 같은 해명을 내놓으니까 국민의힘 측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비판을 했는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측이 배임 혐의를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을 했고 이재명 후보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했다면 구속이 되어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배임 혐의하고 공범이 될 수 있다고 지적을 했으며 국민의힘의 박완수 의원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하루 만에 이재명 후보가 주어 바꿔치기를 시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겠느냐라고 지적을 했고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는 당시에 성남시장이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아무튼 이재명 지사의 이러한 태도는 별로 놀랍거나 새로운 것은 아니고 이재명은 계속해서 일관되게 모든 성과들은 자신의 공론이고 불법이라든가 잘못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거나 남탓을 하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은 보통 이런 사람을 비겁하다거나 책임감이 없는 사람으로 부른다라는 것은 이재명 쪽에서는 기억을 해야 될 것이며 또한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야 하는 대통령에 비겁하거나 책임감이 없는 사람을 적격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기는 애매이 substantially 올라올 때